그대를 저기서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어쩜 그렇게도 예쁜가요 그대가 정령 사람인가요 그때의 아름다움은 전해본 적이 없는 정말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러니 날 제발 피하지 말고 그대의 내게 맘을 열어요 나 그대 오늘 우리 둘이 서로 세 사람들 모두 다 그러니 우리들도 자 내 이름은 이미 아시겠고요 여자가 있는 몸이지만요 그대가 날 정말 원하신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대와 나 오늘 여기서 만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어때요 날 두고 떠날 건가요 아니면 함께 떠나실까요 나 그대 오늘 우리 둘이 서로 세 사람들 모두 다 그러니 우리들도 자 그대는 내가 아무에게나 이런다고 생각하겠지만 Oh no 나 역시 난 가볍게 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믿어요 오늘 우리 둘이서 세 사람들 먼저 다 그러니 우리들도 다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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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